자 이번에는 세 번째는 자 처음에는 여성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자 보냈다가 여기서 하나 여기 치고 여기 치고 여기 쳐서 그래가지고 막 보내서 자 마무리는 여자 뒤에 숨어서 보내 놓고 텐션으로 한번 다시 두 번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여기서 보내 놓아서 카트 쳐서 상에 닿으면 일로 돌리시면 돼요 여기 3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 기술을 보는데 자 시간상계에서 바로 보여드리면 여기서 여성을 치고 쳐서 돌려서 제대로 여성 뒤에 숨어서 자 여기서 이제 텐션을 받았는데 만약에 여성이 잘 받으면 말아서 이쪽으로 다시 잡아서 이쪽으로 이것도 역시 여성이 잘하면 말아서 공중으로 이렇게 보내고 역시 여성이 말아서 이렇게 공중으로 그래서 마무리는 다시 쳐서 만약에 파트너다 자유공항 파트너 여기서 잡아서 한번 더 들어주고 내려가서 파트 쳐서 이렇게 3번 같은 경우 마무리 마무리 자 그래서 아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음 카페 안셋이 사격된 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